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6일입니다. 토일이 되겠네요. 자 오늘 기사일입니다. 기사는 붉은 뱀, 누른 뱀이죠. 이 뱀이 땅속에서 나오는 그런 날이고 아주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연구원들. 기상이 아주 강하고요. 아주 자존감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한번 끝장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고 좀 욱하는 성미도 있고요. 남은 또 직위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 기사일에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주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거부들이 많고 정치인으로 크게 태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 배신도 많은 일주입니다. 자 오늘 짓띠는 뭡니까? 금전운이 두둑하네요. 아주 좋고요. 소띠분도 오늘 매매, 성사, 이사, 성진 모든 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범띠냄도 오늘 멀리 여행을 떠나는 그런 운이고요. 차박 나가는 그런 날이 되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토끼띠분도 오늘 금전운과 매매운이 있고요. 오늘 연인이 생기는 그런 운이 되겠죠. 그러나 이별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용띠분도 오늘 만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만사 형통이 되니까 복근한 절 사보시고요. 범띠름도 오늘 상당히 좋죠.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라서 주변 사람의 동료가 생기고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그런 운세가 됩니다. 말띠름도 오늘 좋은 일질이 되겠죠. 여러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동료회 같은데 가입하는 그런 운이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 멘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양띠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만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하루가 슬슬 풀리겠네요. 원수님도 오늘 합의를 해서 연인이 생겨서 남자, 여자분 생기는 그런 운에서 오늘 미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닭띠분도 좋죠. 오늘 만사가 행동이 되고요.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좋습니다. 개띠분도 약간의 이별수가 있으니까 구웠을 수가 있고요. 이별수가 있어서 조심하시고 교통사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이십시오 조심하시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항상 보이십시오 잘 날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늘 이상한 거, 특히 우리가 좀 나이 먹은 사람은 이상한 건 아예 보지도 마고 듣지도 마고 눌렀지도 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뻔합니다. 저 필자도 한 번 당할 뻔했습니다. 대중교통은 오늘도 금전운이 약간 투자운이 있네요. 그러나 그 투자는 좋게 결실이 맺어지겠습니다. 나갔던 돈이 되고 나갔던 돈이 되는 그런 운세라서 아주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팔봉쌤 집디 공원에서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합시오.